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7일 시작!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똥아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아마 신당은 저기 저 끝에 있을겁니다 저기 끝에 있을겁니다 그 신당은 저기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한교시부터 둘러보고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낡긴 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 있어요? 뭐가 가까이 있는데.. 누구세요? 그거 땡기지 마셔요 혹시 그때 그분이십니까?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혹시 저 기억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향냄새.. 거기 있죠? 향냄새.. ㅋㅋ 나인 이제 아저씨.. 그사항에서 너무 나오네요 다가.. 오늘 저녁도 coisa.. 그래.. 다가.. 어디에.. 또.. 어떻게.. 시원한 정도.. 뒤에.. 사실.. 안전esty.. 안 retreat.. 이.. 왠지.. 세.. 안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명히 향냄새가 이것이 아닌데.. 예전에 여기서.. 제가 저쯤에서 카메라를 몰래 비췄는데.. 누군가 제의를 드리는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분께서.. 누구 왔어요? 누구 왔나요? 제가 분명히.. 잠깐만요.. 혹시 뭡니까? 혹시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옆에요? 어떤 아주머니.. 잠깐만.. 아주머니.. 잠깐만.. 혹시 아이가 딸기 달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혹시 사진을 원하십니까? 분명히 columns!? 뭔데.. 분명히 나 여기서 봤단 말이야. 분명히 봤어요 여러분들. 잠시만.. 잠시만.. ㅅㅂ 잠시만..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 잠깐만요 방해하지 마시고 카메라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그곳으로 가 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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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도 도망 못 가게 도망간다 가까이 있다 잠시만요 어디에 계세요? 혹시 올라가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뭔 소리야..? 왜 그래..프레쉬야 왜 그래 하지마 어디에 계십니까? 개새끼야.. 하지마라니까.. 진짜 짜증나니까.. 재미없으니까.. 하지마라니까 짜증나니까.. 진짜 짜증나니까 하지마 재생이 많다..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이 부분은 안전한 연속.. 그 부분은 안전한 연속.. 지진이 많다.. 그냥 나한테는 보내.. 이제 안전한 연속.. 정식이 아니라 글랜껑 에서 이렇게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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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한쪽, 갈비쪽이 있는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냐? 복숭아빼 있는데 다 허전해 다 내 뼈가 빠졌어 여러분들, 여기 이 사진 있잖아요 오래된 사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똑깡이라는.. 우리가 드라마 보면 야인실대 보면 이렇게 똑깡, 똑깡 하잖아요 그래서 똑깡이라는 폐교와 이름이 붙여졌었고 그리고 신당폐교라고 어떤 분들께서 신당에 재해를 지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당폐교다 원래는 여기 사진.. 그래서 왕자님, 혹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바람이 아니더라도 잘 빨릴 때는 또 빨려 기운에 따라서 바람인거 누가 봐도 알아 연기가 이쪽으로 오잖아 저를 유인하지 마십시오 유인하지 마세요 자꾸 밑으로 유인하지 마십시오 안되겠다 잠시 마십시오